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흐뭇 아니야? 아니요 흐뭇 아니야? 아아 빨간 모자가 빨간 모자가 자오에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도이텔라윤 도이텔라윤 아아 마이 아니 코리아 아 그럼 이분들은 자오? 자오 아 그니까 말에는 흐뭇 자오 자오 아 우리 말도 달라요 문화도 가라요 아 이거를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거에요? 맞아요 네 여기에 오래된 성당이 있어서 왔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성당이라서 이름도 올드처치에요 여기는 성당이 되게 오래됐어요 여기는 성당 아니에요 성당 아니에요? 네 1층 2층 3층 아 네 3층 1층 2층 3층 네 그래서 성당에 어 한팡 한팡 아니야 성당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이렇게 숙녀님 네 한국 숙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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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이 이렇게 다 따로 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많이 낡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되게 멋있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신비로운 그런 느낌이 나네요 밤에 오면 조금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오 저기도 멋있네요 네 내게 한번 봐 내게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네 네 이거 네이클로버 행운의 네이클로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어요 네이클로버 이거 찾다보면 한국 숙녀님 또 한번 어 네 찾았어요 찾았어요 한국에서 찾았어요 네 저는 일곱개짜리 찾았어요 진짜요? 네 이거 그 일곱개짜리 클로버 있어요 오 저희도 한번 찾았어요 네 오 여기도 되게 멋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끝이에요? 네 되게 잘 만들어 놨네요 근데 왜 이렇게 망가지고 그랬을까요 얼만데 이거? 네 네 네 네 네 지금은 여기 동굴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가려면 어 어 플래시가 있어야 된대요 엄청 어둡다고 해서 요거 하나 받았어요 동굴이 어 미끄러우니까 말이 조심해요 네 네 어 우리 우리 거 아니야 가요 저기요 아 여기가 아니야? 저기요 길이 어디 길이야? 우리 저기요 아 이리로 가야 되는거야? 네 조심하세요 여길 가라고? 네 오 여기 길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가요 여기 와 아야 조심하세요 머리 부딪쳤어 와 여기 되게 위험한데 네 위험해 위험해요? 응 길이 저는 무서워요 천천히 조심히 와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 맞아요 와 길이 없는데?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 어디로 가는 건데요? 여기로 가는 건? 이거는 잠깐만 저기에 가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잃어버렸어 여기로 가는 건가? 아니야 저기 없어요 맞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아니야? 네 여기에 번호가 있어 어 이렇게요 아 아 아 여기 팔이 있고 저기에 구가 있네 이 위로 가는 거네 팔 여기 구 어디로 가야 돼? 아 거기로 가는 거야? 여기가 맞아요? 네 와 와 와 아 아 아 아 아 벽에 숫자가 써있네요 숫자를 보고 가면 돼요 와 여기를 또 들어와야 된다고? 네 조심하세요 어밤 어밤 이거 뭐야 여기 또 어떻게 가요 여기는? 네 이 위로? 맞아요 아니야 저기요 여기 밑은 뭐야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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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요 이렇게 가 이거 어떻게 올라가 우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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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아 괜찮아요? 아 여기 올라가기가 힘들어 아 길이 이렇게 아 길이 이렇게 길이 먼저 가 여기로 올라간다고? 와 와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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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네 아 네 와 여길 먼저 가 오빠 먼저 가 어디를 가요? 이렇게 아 이렇게 있지 네 와 와 와 아니 여기 조명이 있는데 이거 왜 불을 안 켜줘? 어 왜냐면 사람들이 없어요 특히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 길 맞아? 네 자 오빠 다시 한번 아 밑으로 가는 거구나 네 오빠 혼자 가도 할 수 있어요? 또 괜찮아요? 네 네 또 어디로 가는 길이야 여기 네 위로 가면 돼요? 네 마리 마리 여기 안 와봤어요? 어 또 두 번 갔어요 두 번 와봤어요 두 번 와봤어요? 여기 길이 막혀있는데? 여기 길이 막혀있는데? 여기 여기 길이 막혀있어요 네 이게 길이야? 네 이게 길이야? 이거 길 맞아요? 맞아요 이거 너무 힘든데? 가요 가요 여길 가라고? 응 아 못 가 못 가 못 가? 할 수 있어요 마리아 할 수 있어요 위험해 아니야 안돼 안돼 돌아가자 저기를 계속 가면 갈 수는 있는데 너무 위험해요 위험해 여기다가 우리 이렇게 또 방 방 방 방 네 근데 너무 위험해요 그냥 나가요 여기는 어 그 스릴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면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동굴입니다 그냥 가볍게 관광지 가려고 저처럼 이렇게 오면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해요 옛날에 전에도 둥근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건 없어요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나 이렇게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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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아 카메라 주시면 되게 가방해요 아니 우리 아까 여기로 왔어요? 우리 아래 우리 아까 여기로 안 왔는데? 그래서 이제 오빠도 뒤에 이렇게 적혀와요 괜찮아요 여기 잘 비춰봐요 와 잘했어요 오마이갓 와 와 이 동굴을 호기심 때문에 들어와 봤거든요 동굴은 굉장히 멋있어요 진짜 엄청 거대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조심하세요 진짜 많이 위험하고 여기 나가는 길 맞아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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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엄청 힘들어요 아니요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서워 이렇게 진짜 무서워 아 그래요 여기는 무섭고 위험해요 아 여기 동굴의 느낌이 어떠냐고요? 아 여기 동굴의 느낌이 어떠냐고요? 네 어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아 무서워요? 재미있는데 아까 무서운 것보다는 위험해요 찾기가 힘들고 그리고 머리 조심해야 돼요 머리 나 머리 몇 번 박았어요 부딪쳤어요 내 머리에 부딪쳐서 또 길도 미끄럽고 좁고 되게 낮고 아 여기는 여기는 다음 위치는 고려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위험해요 재미있는데 위험해요 여기가 많은 사람 같이 가요 네 그쵸 한 명하고 두 명하고 세 명 같이 가요 네 여기는 진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와야 돼요 네 저는 진짜 춥어요 맞아요 춥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왔는데 여기는 그렇게 오면 안 돼요 여기는 정말 각오를 하고 와야 돼요 제대로 여기 동굴 탐험을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얼마 가지는 못했어요 너무 위험해서 가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